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김경봉! 김경봉! 네, 결국 말일 수도 어차피쯤 부탁해 주시겠습니다. 김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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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재는 단체 사진탈에 있습니다. 여기서 김씨가 기다리셨다가 단체 사진을 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봉! 김경봉! 여기서 호다른 나수분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수현입니다. 연텔에 유큐엘씨가 입장을 합니다. 2007년 대학생 트롯트 다이어트의 대상, 2008년 종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그리고 2014년 천태만상으로 전식 데뷔를 하고요. 2016년 트롯트 다수 최초로 중북 진출까지 하셨습니다. 다수 남진씨께서 트롯트의 소원을 표현해낼 줄 안다면서 가창력을 인정하기도 해주셨는데요. 유튜버, 우리 윤수현씨, 앞으로 전국 탑책 아이언시에서 연텔으로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꼭 빌망 걷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윤수현씨도 고객님. 결정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목 주위에 핏발이 쓰는 그런... 이거 뭐죠? 네 그 형님, 저게 슈기일에 핏발을 흘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